안녕하세요. 교과의 요점을 선명하게 짚어주는 유대균의 교과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심, 두 번째 교과를 함께 공부하게 될 답심리교회 오해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직접적인 이야기를 통해 또 나머지 절반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도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과 교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표를 쳐놓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교과 106페이지 안식일 교과 중간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은 결혼, 자녀, 재물에 대한 태도 그분을 따르는 보상과 대가 등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 문제, 재물 문제, 자녀 문제가 왜 나오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전체의 맥락 속에서 교과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세의 이혼법을 근거로 이혼에 대해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나와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4장을 보시면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법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재산을 하나 더 얻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된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집을 가고 둘째 남편이 혹 죽더라도 그 여자는 데려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혼한 아내가 자유한 여인 존경받는 여인으로서 명예로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그리고 전 남편이 그녀에 대한 권리를 다시금 침해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 우리 신명기 24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우리의 완악함으로 만들어진 이혼법도 이렇게 감동이 있는데 창조 때 만들어진 법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 되기 하셔서 온전히 충만한 복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완악함이 이혼법을 만들었듯 모세의 이혼법도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당시 대중적 인기를 끊었던 유대인의 종교 철학인 힐렐 학파는 이혼의 조건이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수치스러우면 이혼 힘을 써주라 이렇게 했는데 수치되는 일을 어떤 것이든 남편이 싫어하는 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칠거지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던 법이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으로 이렇게 변질된 것이죠 더 나아가 수치되는 일을 다르게 해석하게 됐는데요 여인이 공중 앞에서 팔을 노출시키는 일 또 남편의 밥을 태우는 일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밥을 태우면 수박을 받고 이혼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편이 더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했을 때도 이혼을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여성을 손쉽게 배적하는 법이 되었고 거의 모든 이유로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분의 높은 이상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3,500년 전에 이혼한 아내가 자유한 여인 존경받는 여인으로서 영예로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모세의 법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내를 취한 것은 재산 하나를 얻는 것이라고 간지드던 시대에 아내를 돌려보내고 전 남편이 그녀에 대한 권리를 다시금 침해할 수 없도록 한 모세의 법이 너무 멋진 것이지요 완악함으로 인해 주신 법도 이렇게 아름다울진데 완악함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 되어 나누어지지 않는 이 창조때의 법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의 법이 여성의 인권을 많이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찾아서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 있는 창소의 이상까지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은 10장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의 사회적 위치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기형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는 버려지거나 심지어 강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보다 더 가치있게 여겼기에 때론 여자아이는 버려져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이는 덜어 구조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키워져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란 말씀을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실 겨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들은 가라고 외친 제자들의 생각은 틀렸고 화를 잘 안 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가정과 건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제자들의 삶을 우리도 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대들은 비그리스도인적 품성으로 예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그대들의 냉랭하고 거칠은 태도로 어린아이들을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이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없다는 느낌을 그들에게 주지 않도록 하라 종교란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거나 마치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종교란 우울한 종교라는 것과 구죽게 나오면 생일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지 말라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냉랭하고 거칠은 태도로 어린아이들을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냉랭하고 거친 태도로 사람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서울 교회를 보면 냉랭한 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지난번에 처음 교회를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또 다른 청년들이 집까지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뭐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 교회에 온 청년을 그렇게 따뜻하게 배웅해주고 따뜻하게 마주해주는 모습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또 무례한 말투가 교회에서 성도를 얼마나 많이 사라지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냉랭한 말투 또 무례한 말투 가운데서 아마 많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네요. 만일 그대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이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없다는 느낌을 그들에게 주지 않도록 하라. 이게 교회에서 너무 즐거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많이 웃겼던 것 같아요. 하도 웃기니까 저렇게 실없어서 어떻게 경건한 목사를 할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참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근엄해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었다 생각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늘이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없다는 느낌을 그들에게 주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즐거운 곳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늘의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애들이 뭘 알겠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옳지 않음을 가정과 건강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란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거나 마치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아이들은 산만하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테니스 배운 사람들은 다르죠. 어렸을 때 예수님을 배울 때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언행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낮은 기대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교과입니다. 친절히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전도 유망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프로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젊은 부자 간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상이 깊었던지 그 청년에 대해서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누가보금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리, 관리란 말이 헬라어로 알콘인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에게 쓰여지는 말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인데 부자인 거예요. 높은 지위에 큰 부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마태보금에 보면 그 부자, 관원을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인데 40패스를 한 이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젊음과 권력만 이 청년에게 있습니까?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됐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집안 출신이라는 뜻이겠죠.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있으면 싸가지 정도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같은 평민도 기가 피고 살만한 건데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예의도 바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젊은 부자 관원의 태도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인격까지 된 것입니다. 꿇어 앉아 묻자오되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부를 잘했는데 예의는 언제 다 배운 건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면 보통 신앙에는 관심이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앙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의 말씀 보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지능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높은 지위에 큰 부자에 젊음에 겸손에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음이 있는 탁월한 청년인 것입니다. 어떻게 혜란씨 마음에 좀 드시는가요?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 집에서도 좀 이런 사람 사이로 맞고 싶은데 아들만 둘인 집이라 사이로 맞을 길이 없네요.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22절을 보시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 가진 것이 또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걸림이 되고 그 신앙이 약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개구리 재앙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었습니다. 해카라고 했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에 내린 개구리 재앙의 뜻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소원되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개구리 신 섬기는 애굽에게 그래 너희 소원 들어주는 개구리 신 과도하게 줘볼게 마음껏 줘볼게 한번 신나게 또 그냥 너네 마음속에 있는 여러 소원들을 한번 성취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넘치니까 다른 말로 복이 넘치니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다 채우는 것 그것은 재앙입니다. 내 원함이 다 채워지면 복 같은데 아닙니다. 끝없는 우리의 욕심이 다 채워지는 것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다가 고기 먹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죽게 하고 욕심대로 채울 수 있을 만큼 과도하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여기도 고기 저기도 고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채워지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10편 10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쇄약하게 하셨도다.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의 영혼은 쇄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달라고 그러면 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혼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젊은 부자 청년 다 가져서 좋아 보였지만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걸림이 되었고 오히려 신앙이 약해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저주가 된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아리마디 요셉 그 부자 아리마디 요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도 쌓아둔 게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부자인데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쯤 된다고 그러죠? 이 나라의 국회의원은 70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숨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돈, 명예 지킬 게 많으니까 믿음도 약해져서 숨어서 믿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디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없어서 두려울 것 같은 생각 듭니다. 그런데 가져서 두렵습니다.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가질 때 더 무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마디 요셉의 문제가 언제 풀리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 보실까요? 아리마디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당돌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당돌이라는 말을 NLT를 보니까 리스크 즉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자신의 것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회 53장 9절을 보시면 무덤은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가진 것에 매이지 않았더니 숨어서 믿던 사람이 리스크 즉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언을 이루는 요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를 위해 희생한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복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떠나가는 부자 관원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과 친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현세와 오는 세상에서 너희가 받게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하게 복을 주실 때 또 많은 복을 주실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쇄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투자함으로 우리의 영혼도 강하게 되고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분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당신의 잔을 마실 수 있는지 혹 당신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고 침례는 그분의 죽음과 장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말을 다 깨닫지 못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한과 야고보는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들이 당신의 잔을 마시고 당신의 받으시는 침례를 받을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서처럼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은 노년의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희생해 이웃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기를 청한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힘과 이방인 통치자의 힘의 용도가 다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계시는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더욱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더욱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목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는 맹인의 고침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다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 맹인은 한 번에 고쳐지잖아 두 번에 고쳐졌습니다. 이것은 교과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비록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경 바디메오가 고쳐졌지요. 이제 제자들한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에 또 저런 것에 메어서 머뭇거리는 주의 제자들에게 바디메오의 믿음은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조용히 하라고 요청받은 바디메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시지요.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 바디메오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옷은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였습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또 여러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중요한 안정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더 유용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디메오는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줘도 그것을 잃을까봐 전정긍긍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 눈을 뜨고 더욱 크게 쓰임받은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 앞에서 또 여러 안정장치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는 오드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너무 이렇게 메어있는 여러가지 것들 또 주님 따르다가 잃어버릴까 전정긍긍하는 여러가지 것들 내어놓고 좀 힘있게 용기있게 죽게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결혼, 자녀, 재물에 대한 태도 그분을 따르는 보상과 대가와 같이 제자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부과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란 주제로 성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경험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